예전이 아직 안 똑똑해요 잠깐! 잠깐! 오케이! 고고만! 이게 나오면 안 되지! 내가 할 수 있어 잠깐! 예전이 더 쌤! 그만 그만 그만! 쌤! 그만 그만! 더 쌤! 아직 그만 하겠습니다 민지야 끝났어! 민지야 안녕하세요 송단할 수 있어? 그리고 할 수도 있죠 오케이 아무튼 12단 몇이야? 12단? 12단. 그거를 외우는 거야? 저 부모니까요. 저 부모가 9등 섹이었거든요 아 진짜? 12, 24, 36, 48 고맙습니다. 56, 68 아 실패 아니야 실패야? 나 뭐야? 나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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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야! 몇 살이야? 아 몇 살이야? 아 몇 살이야? 어.. 한 번 봐줘 봐 잘하시는데 어.. 약간 시선이 좀 아쉬워서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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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 랩에도 왕년에 구성한 이름이 달려있어요. 저 독서실 하는 분들. 저 맨날 밤새워서 공부했는데 뭐. 안 돼서 간 거 아닐까? 잠깐 잠깐 우리 이렇게 서로의 신녀를 이렇게 이뤄가나요 지금. 지금 안경 쓰신 분 오늘 그러실 수 있어요? 아니에요. 제가 항상 친구들과 함께 가서 얼마나 세명 더 열심히 했는데요. 제가 할 수도 있죠. 어 그래요? 저한테 얘기했던 거였어요? 왠호가 뭔가 조금 더 짧게 진짜요? 네. 오늘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톱사인에서 항상 계속 해보려는데 어 이제는 긴장도 안 하시더라고요. 아니에요 아니에요. 몇 분이셨어요? 한번 여쭤볼게요. 처음 오시려고 긴장을 하신다고 그럼 마시죠 꼭. 처음 오신 분 마시죠. 술 안 드셔도 돼요 여러분들. 제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. 우리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고. 엄청 친절한데.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이름 찾아야 되는데 또 최원이를 또 배워가지고. 최원이를 배워가지고. 긴장하시려고. 저희도 다 이제. 저희가 몇 번째도 됐어? 아홉 번째인가요? 벌써? 벌써? 아홉 번째라고? 아홉 번째. 아홉 번째요. 아홉 번째요. 난 전 전 전 전 전 전 전. 아홉 번째가 아주 팬 파il은 시간을 지겨야 돼. 너무 소중hin, 그렇죠에. 그쵸. 일곱 번째요. 저희도 약간 팬분들을 알아 가는 게 좋은 거 같은데요. 누적할 시계를. 네 여러분 라디오 혹시 들으셨어요? 네. 우리 민주가 또 ASMR을. 그리고 진짜로 안 하네요. 이 친구가. 말 걸지갑쇼. 아니 공부를 잘했던 것은 민주 Brendanоб pressDC입니다. 자 민주야 우리 ASMR 버전으로 한 번 해드리고 싶어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아 네 한 번 이제 팬분들도 한 마디 아 네 사랑의 노래 한 번 해드리고 싶어 오늘 이번 주에 전혀 전혀 준비했어요 오늘의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꼭 되시길 바랍니다